마중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마중물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정철호 그냥 한 바가지 물일 뿐인데 솟아오르는 물줄기 퍼덕퍼덕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 몸짓이 저에게 다가와 바다가 되었습니다 네 마중물이란 시입니다 마중물은요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입니다 마중물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펌프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어렸을 적 시골을 가면 집집마다 펌프가 있어서 지하수를 끌어오다 사용했습니다 지금이야 상수도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먹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펌프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제로섬 이던처럼 하나가 이득을 얻는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은 큰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작은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러지 않을까요 조금의 관심과 사랑이 마중물이 되어서 큰 사랑이 되고 사소한 긍정의 말 한마디가 큰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마중물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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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